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오늘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천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븍스와 한정 펫을 선물해드립니다! 돌아온 우리의 로블록스 타입! 원래의 곳은 무엇? 얘들아 내 마이크 잘 들리지? 화면 깨끗하지? 나 다시 집에 돌아왔다! 야호호호! 역시 집이 최고야! 자 여러분 집에 돌아온 만큼 오늘 또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최초의 로블록스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게임의 이름은 정확히는 RBLX 공사라는 게임인데요. 로블록스가 정식 출시되기 전이 2004년에 베타 버전의 모습을 구현한 게임이라고 해요. 와우! 자 그 2004년 빌드에서 구현할 수 있었던 게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마이갓! 따라서 오늘 한 번 여기 있는 게임들 한 번 플레이해 보면서 지금 로블록스는 어떤 식으로 맛이 다른지 한 번 즐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컨테인부터 한번 해볼까요? 까봅시다. 자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게임 플레이? 와 그 자식으로 뭘까? 화면부터 좀 특이해! 오 뭐야! 야 이거 따로 아바타 같은 게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이 있네 그치? 뭐지 뭐지? 오 그래서 오! 이 공을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이거 뭐야 넣으면 되는 거야? 오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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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공 틀었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 뭐야! 오! 오! 공이 치워들어 움직이셨다! 아 뭐예요! 뭐예요! 엔진이 치워들어 움직이셨어요! 알려주세요! 아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화면을 이 AAST로 조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 공을 넣으면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치? 오? 아 뭐야? 이런 식으로 내가 아! 이 오브젝트를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도 있구먼! 오마이갓! 야 이번에는 뉴클리어 본 테스트 홀! 핵폭발 테스트? 야 이거 좀 무심 무심하긴 한데? 야 그래도 역시나 방문이 가장 많습니다 3.946 다들 궁금했구나? 수지 나도 궁금해 아 이거 좀 못쓰기 참아 홀에 꼴려고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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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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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려갔어! 왜? 아 뭐야! 야 사나 다 준다! 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아니 아니 핵폭발 테스트가 아니라 핵 공 테스트 같은데? 야 하나만 더 해보세요 하나만 더 우리 찐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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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릿지시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할텐데 어 이거는 지금 다리를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굉장히 좀 심플하게 간단한 게임으로 준비된 것 같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고! 뭐야? 어? 네? 아 저 또 하고? 다시 하라고? 어? 뭘 잘못한 거지? 아 여기 있다 사람 자 이렇게 움직여야 된 것 같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하아하아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아아아 뭐예요 뭐예요 뭐어 왜 왜 왜 자라고 있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꼈어! 뭐야! 살려! 하하하하 사람 살려요 다른 거 아무튼 그렇게 오늘 깜짝 2004년 의 로블록스 게임 진행을 봤는데 나도 좀 이 로블록스 유튜버가 돼지 얼마 안 됐지만 초심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오늘부터 자 우리 또 집에서 돌아온 노골이가 재밌는 콘텐츠 많이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서진과의 창 로블록스 콘텐츠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뵈요. 바이.